안녕하십니까 첫짜낚시입니다 낚싯대하고 드론을 준비했어요 드론을 겁내게 널려서 한 150m 해서 한번 베스를 잡아보겠습니다 처음 시도할거는 민호우를 다뤘어요 150m 해서 베스가 잡혀가지고 엄청난 손맛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널릴게요 시방 좋아요랑 구독은 누름겨? 이 정도면 될거 같다 이 정도면 될거 같다 천천히 흠 아유 겁내 어렵네 저기서 겁내게 흔들어 제껴버리는거에요 이제 민호우 민호 달아갖고 금리 널리고 있어요 응 가 드디어 착륙시켰어요 헐 야 큰일 났다 오 드론 빠졌어 이거 팬텀3 미치겄다 빨리 구출하러 가야되요 나무 받고 떨어졌어 아이씨 오 이거 큰일 났는데 어디 떨어져요? 미치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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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 진호 잡았어요 오 잡았어요? 야 이거 뭐 낚실불이 우와 겠다가 드론 잡았습니다 드론 꺼낸 기념으로 라면 끓여먹고 갈게요